김 보좌 김 보좌 예 간만에 이렇게 한적한 자연으로 나오니깐 말이야 기분이 참 좋아 이 맑은 공기 이 지저귀는 새소리 시청 앞입니다 아 시끄러! 빨리 이동하자 답답했구만 출발하겠습니다 자네 뒷좌석에서 운전하나? 맘에 차 탔네 다 왔구만 오늘 여기서 야영을 해야되니까 가서 뺄감을 좀 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통나무 이거 좋구만 이거 좀 들자고 무거우니까 조심해들어 하나 둘 그렇지 수고했네 자리 가서 장가 좀 꺾고 알겠습니다 어 이거 꺼 이거 꺼? 자 내 차 안 타라는 웨이퍼만 있어라 뭐 제대로 하나도 없구만 그런거 말고 이런거 있지 않나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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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구란 말이야 자동차 와이퍼요? 어 여기 모아놓은게 있구만 이거라도 태우자고 잘 타는구만 역시 이 딸감이 좋아야돼 사장님 이거 뭔가 이거? 자동차 타이어인데요 아잇 아잇 됐어 빨리 빨리 불을 타라 빨리 불을 타라야될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차가 고장났는데요 빨리 좀 아주세요 빨리 좀 아시죠 내 말 안들려? 내 말 안들리려고 돌멩이 들고 뭐하나 행동하라 하라 핸들만 들고 다니나? 아이유 죄송합니다 클릭한 수건 같습니다 반론. 될게요 어 그래그래 따그라 빨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조심히 돌아가게. 오이! 오이! 어차피 이 차도 다 망가졌으니까 우리 저쪽 가서 기분전환 하려고 번지점프라 좀 하지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구만요. 오이구야. 굉장히 높아요. 난 못할 것 같아. 자네가 하게. 이런 데를 줄만 자대로 묶고 뛰어내리면 됩니다. 그래. 여기 굉장히 높은데. 조심하게. 자신 있게. 자, 갑니다. 김과정! 예! 자네 묶은거 신발 끈이야! 백만회네. 백만회네가 마음에 안 들어.